스테이씨! 그건 가수 이름 아니지? 하나도 모르겠다. 키고프는 뭐죠? 아 잠시만! 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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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 소속 넘버스 팀이 맞춰보는 직장인 용어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아삽. 아삽이 뭐야? 그거 아니야? 노래 그거... 에이셉... 꾸꾸기 춤. 스테이씨! 스테이씨! 그건 가수 이름 아니야? 스테이씨! 스테이씨! 어? 조용히 했어요? 너무 나쁜 말 듣는데?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빠르게! 아 빨리 해주세요? 아... 아 영어 줄임말... 자 장호! 아 이거... 이것도 이렇게 할까? 우리 이것도 이렇게 할까? 장호! 진연아! 먼저 해봐. 내가 맞출 것 같은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스테이씨! 스테이씨! 허허허! 키고프... 어 축구 아니야? 하나도 모르겠다. 키고프는 뭐죠? 빠르게 퇴근? 한승조! 출근? 출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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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몰라? 네! 힌트 더 있나요 힌트? 힌트? 한승조! 첫 회식? 첫 회의! 어? 아 주워먹네. 진연 안 했으니까 장호! 아 주워먹네. 첫 회의! 아까 자꾸 주워먹어. 너무 맛있다. 진연아! 아 장호! 장호! 내가 또 출장? 진연아! 아니야? 아 기회 한번 드릴게요. 내가 또 출장 아니야? 한승조!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정답. 자 장호! 재우 대표! 재우 대표! 폐기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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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가 쓴 말인가? 뭐지 출장은? 지금 대본에 나오는 말인가요? 출장은? 출장은 각..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어 안마귀네. 어 뭐야? 어? 직장인 필수템! 넘버스는 오직 웨이브에서 우리 웨이브에서 만나요. 저스트 다잇! 웨이브! 웨이브!